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현지에서 마을러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뉴스 하와이 노컬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벌써 하와이가 강강 재개,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, 락다운을 했다가 강강 재개를 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 겸 또 여러분들한테 지난 뉴스들이 이제는 과거가 됐습니다 새로운 뉴스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데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가격리 없이 하와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와이 리조트 버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디테일에 달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와이 집단 면역이 여름 쯤에 이제 생길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, 다섯 번째 하와이 뉴스는 네 번째 하와이 식당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 폐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챙겨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뉴스는 정말 너무 반가운 뉴스인데요 돌아오는 2월 5일부터 여러분들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사를 가지고 오면은 하와이에서 열흘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와이를 피치 못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행을 온다면은 샌프란시스코 또 그리고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도 검사소가 생겨서 이쪽을 통해 이제 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음성 확인사를 가지고 오면은 바로 그냥 입국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가 생겼습니다 아 근데 이 네 곳 병원이 연세 세브렌스 병원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, 이나대학병원, 아산병원 요렇게 이제 네 곳이 발표됐고 추후 더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을 오시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시면 2주 격리는 아직까지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여행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아가서 2주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 뉴스는 카와이 리조트 버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확인사를 가지고 이제 카와이 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3일간에 리조트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탈을 못합니다 물론 리조트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구요 아 그리고 물론 이제 팔찌를 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3일 후에 다시 이제 음성 확인사를 받으면 그 이후에 여행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 카와이는 현재 이렇게 까다롭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현재는 6개의 리조트에서 리조트 버블을 진행 중이고 2월 1일부터 두 군데가 더 추가가 된다는데 아 지금 이런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돌아가는 로컬에서 이렇게 보는 거 봤을 때는 3월 4월 되면은 더 좋은 이렇게 카와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 번째 뉴스도 상당히 그 반가운 뉴스고요 어 세 번째는 하와이 집단 면역 여름쯤에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와이 부지사이자 닥터 자시그린은 독립기념일 오는 7월 4일까지 하와이 인구 75% 백신 접종 기준으로 여름에는 이제 어떤 이런 그 하와이의 집단 면역을 목표 달성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제 대통령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하와이 주정부에도 어떤 이런 백신 수급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하와이는 올 여름 쯤이면 매우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괴로운 상태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식당들도 영업이 이제 어려우니까 폐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뭐 이제 하와이 셰프로 유명한 이제 알란 왕 레스토랑도 이제 폐업을 해왔고 또 제가 있는 이제 코나 이제 뭐 유명한 카페 뭐 프렌치 미스 카페라든지 아 하와이 최초의 카페 였던 이제 홀루아 코아 카페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요 이제 폐업 리스트는 제가 추후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전에 제가 뉴스를 내보냈지만은 어떤 관광명소 그리고 뭐 주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방문객수 제한을 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은 뭐 불가피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 뉴스를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뉴스 정말 빅뉴스죠 어 이제 2월 5일부터 어 앞전까지만 해도 이제 과거 뉴스가 됐습니다 어 샌프란시스코 공항 또 노스앤젤스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어 여기서 이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입국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돌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가정으로 이 있어야지만 하와이로 왔는데 이제 2월 5일부터 한국의 지정병원 하와이 주정부에서 인간 네 곳에 병원에서 어 음성 확인서만 가져오시면은 이곳에서 이제 자가 격리 없이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세 번째 뉴스에 이제 어떤 그 하와이도 이제 어 집단 면역이 어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제 전후에서 생길 것 같다고 하니까 어 뭐 이제 2월부터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 하와이도 정말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하와이도 이제 수급 안 그렇게 뭐야 물량이 안 끊기게 계속 공급에 차질 없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어 올 여름이면은 이제 하와이도 더 이제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여름쯤이면은 하와이 여행을 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뉴스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여러분들 이제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세요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